에이이이이 czp 대자연 이런거 가는 애들은 쓰읍 demands겠네 어 어어? 아 아니 아니 미드는 기본적으로 여기부터 봐야지 야 미드인데 여기 뛰는 애들 진짜 하슈야 아 진짜. 진짜.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와 빛 아니 가스 궁 토스하지 아니 누르고 토스하지 아니 얘 각을 못 보는데 아 왜 씨발 지가 못하고 자꾸 소렛 눌러 이 개새끼 이거 다 됐어 와 야 씨몸 벌었다 아니 이거 후방 3 이기냐? 무작으로? 어? 나이스 야 오 씨발 이게 저격수지? 아니 궁을 왜 그렇게 써? 어? 아 아 이게 아 이게 아 진짜 또 지면 진짜 롤을 끌 것 같아 진짜 이러지 마요 진짜 그만 제발 많이 졌어 진짜 올라오자마자 3연패는 씨발 올려주지 말던가 이럴거면 아 유미한다고? 아 르바나 고맙다 나도 마려웠어 사실 씨발 년이 유미만 하는게 자랑이야? 빨리 떨어져라 소품 뭐하지? 대답을 해 뭐? 아니 씨발 왜이래 말해 말해 말을 진짜 픽창에서 뭐 물어봐도 악말 안하는 애들 진짜 얼굴 보고싶음 얼굴은 보기 쉬운데? 아니 얼굴 봐서 뭐해 나보다 잘생겼으면 개박싶을 듯 씨발 열등감 폭발할 듯 제발 강등만은 제발 저 진짜 두달 걸려서 두달 걸려서 올라왔는데 하루만에 떨어지는건 진짜 좀 아닌거 같아요 미친년 아 이게 왜 노트킬이야 어째서 어째서 봐봐요 나이스 일로와 탑 하하하 여미 어떤 오케 너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논 뭐야 이거 야야야야야야 아니 이거를 아니 레전드네 오 아니 딜 하긴 조금 빡센데 하기가 아니 갈리오 좀 레전드네 아니 갈리오 너무 못하는데 딸깍을 안할 수가 없는데 타닥타닥을 생배에다가 갈리오 하긴 하는데 생배라 못하나봐 어 아니 이건 왜왜왜 들어가 왜 어 어? 뭐하는 새끼지? 킹아 킹아 쌈보자 아 아 오케이 잘했다 진짜 가자 나이스 나이스 원 플러스 원 야 용까지 바로 잊자 그래서 뭐야 일로다니 와 많이 존나 못해 진짜 레전드 아니 왜 어제보다 아니 다이어리에게 보다 수준이 그토록 그토록 원하던 마스터에 왔는데 그토록 원하던 마스터에 왔는데 조금 빡센 데 조금 빡센데 조금 빡센데 배붙어 많이 붙어 어 뭐야 뭐야 저 플래시로 캔슬되나 아 아 왜 까 저거 아 저거 왜 차냐 저거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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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라 이건 해줘야지 네가 아 아니 이게 왜 잘라도 질까 뭐가 문제냐 도대체 마이 자르고 했는데 아니 마이 자르고 쌀 자르는데 씨발 지는 게 이게 우리는 왜 각오 안 해줘 아 아 너무 못해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올라오자마자 떨어지는 거 실화냐 아 아니 이거 딜이 나밖에 없어 조합이 딜을 나 혼자 하니까 이게 족갔다 한타 온다 씨발 두 달 걸렸는데 진짜 핥고 핥고 내려왔네 맛도 못 보고 아 아 맨날 회복이 안 돼 아 진짜 이게 아 너무 속같다 아니 이게 두 달이 두 달이 걸려서 왔는데 진짜 이게 진짜 씨발 아 아 아니 말이 안 돼 아 너무 억울해 씨발 고치더라 무시하더니 니 것보다 반성해라 아 씨발 미친 복귀견 아 꺾여서 큐를 못 올리겠어 못 돌리겠어 진짜 진짜 맨날 나 그냥 픽창에서 어 스왑해주고 애들 탑미드 어 서포트한테 뭐 할거냐 물어보고 명예도 3레벨인 명예로운 수완사인데 도대체 왜 어 챔프복도 넓고 드리움 빼고 다 하는데 진짜 대체 내가 나같은 사람이 못올라가는게 이게 말이 안되는데 하 아니 이 사람 시비르 말하는데 이렇게 잘올려? 시비르가 좋나요? 꿀통인가?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한게 뭔데 씨발 뭔데 도대체 티문 밖에 없다고 씨발 어 살살 달아주세요 아 전 이제 남이 티어 떨어지는거 보고 기쁘지가 않아 오히려 슬퍼요 같이 슬퍼져요 진짜 아 아 그라가스 시발련은 떨어져야돼 어 그 새끼는 떨어져야돼 시발새끼 하 진짜? 와 레전드 아 저탄 이기면 너무 화날거 같은데 에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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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나이스하 퓽신새끼 꼬리조항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이걸 지네 어 어 아 나이스 리신아 고맙다 아 아 왜 이렇게 죽었어 버스 얌전히 타자잉 내리지마 제발 내 버스에서 내가 운전할 수 있게 해줘 아니 방송 끄고 하면은 뭐 올리기 하겠는데 킹거보단 빨리 올리겠지 근데 방송 끄고 올려서 뭐하냐 프로게임 할 것도 아니고 이 기쁨을 같이 나눠야죠 여러분이랑 제가 티어 올렸을 때 이 떨어졌을 때 슬픔도 나누고 너 떨어지면 우리는 기쁜데 왜 슬픔을 갖진 않으냐 크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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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야 이겨되네 야 달다 달아 후 얘들아 왜 이제 왔어 씨발 왜 아까오지 바깥네 제끼 알굿냐 타이밍이 어 한번만 빨리 오지 어우 씨발 아 헤르메스 야무젖고요 아 뭐해 아 좀 도와주지 아 뭐해 아 좀 도와주지 와 아 뭐해 와 매혹 못맞춰서 아 십손앤데 그냥 아 아 이거 정말 짜증 아 망했는데 아 아 이게 놔둬서 자꾸 휘말리네 이런거 버려야되는데 씨발 아 아 아 씨발 얼어 씨발 아 아 아 아 아 씨발 아 아 아 아 아 말이 안통하네 그냥 아 진짜 아 아 릴러스 너무나 안쓰대 아 알았어 아 아 괜찮아 오케이 내가 캐리할게 어딜 도망가 아니 왜 치고 있어 싼 봐야지 와 무적 지렸다 와 핑퐁 적도 핑퐁 아 왔구나 왕의 귀한 어어? 나도 해 일로와 아프죠 이제 죽여라 제리 케일인데 어떻게 해결려고 그래 아 맛있다 아 드디어 아 드디어 이겼다 아 아 이겨도 기쁘지가 않네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그럼 지는가? 나가 씨바라 이 새끼 룰러 프린스 괴물진데 왜 왜 그렇게 채팅을 치는 거야 어? 제발 니 값 좀 하세요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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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 캐리 씹 캐리 씹 캐리 씹 캐리 씹 캐리 감사합니다.